안녕하세요 하코디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것인가? 짜라란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타투 몰카를 준비했습니다 타투 스티커를 사와서 오늘 부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짜라란 보여요? 엄마는 이런거 잘 몰라가지고 제 생각엔 100% 속으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무서운데 어떡하겠습니까? 해달라는데 해드려야죠 어머니가 지금 타쿠치로 가셨는데 조금 있으면 오실 시간이거든요 그때 엄마를 깜짝 놀래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질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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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오늘 유튜브 찍을게 있어서 무슨 유튜브 찍는다고? 엄마 드라마 봐야되는데 엄마한테 할만이 됐나봐라 빨리 뭐 드라마 봐야됐마 왜왜왜 TV 끄고 TV 끄는데 내가 카메라를 켜놔야지 엄마한테 화를 안낼거 같아가지고 일단 카메라를 켰어요 또 뭔 탈구를 해갖고 또 사람을 처음부터 긴장을 시키는데 카메라 끄고 얘기해봐 카메라 끄고 얘기해봐 카메라 켜야돼 카메라 왜 켜야돼 화 일단 자식이 진짜로 이거 뭐 약속으로 화 안낼거지? 뭔데? 내가 유튜브가 요즘 화잖아 근데? 우리 팬 이름이 유니콘스잖아 우리 유니콘 친구들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 지금 유튜브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? 마음속에 뭐에 새기면 돼? 보여? 어떻게 이게? 이게 이제 유니콘의 상징 유니콘 상징 뭔데? 뭐 새긴 문신 문신 새겼단 말인가? 그치 그러니까 문신을 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노? 우리 애들을 내가 새겨놓은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그러면 이제 우리 팬들과 조금 더 친근함을 얻을 수 있잖아 이러고 하면 안 아프나? 아프긴 아프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면 가치가 있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좋아할 거야 카메라 끄자 왜? 왜? 왜 카메라 끄는 거야? 아니 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야 니 여기도 해놔 이거는 보너스 보너스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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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이거는 말하는데 이래갖고 우리 팬들한테 내가 보여주면서 이제 인트로를 하는 거지 안녕 유니콘스 친구들 이렇게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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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몰라 근데 막 여기 타투 여기도 하는 사람도 많잖아 등에도 하고 근데 안 예쁘더라? 야 그래갖고 이따가면 니네 만져봐 개방할 날라 아니 뭐 나도 유튜버니까 트렌드를 최신 트렌드를 따라야 될 거 아니야 뭘 거야 뭘 이게 이것만 하면 좀 밋밋한 거 같아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도 5 캐럿 시abyte 시 Million 아 괜찮다니까 다한다 개인적인 해노도 요즘은 예술이라고 일찍 네 예 네 괜찮다니까 다 한다 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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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 해놔도 요즘은 이게 예술이라니까 예술 예술 이래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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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들고 이렇게 이래간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다 도대체! 이래서 너네가 이래서 남들보고 하면 엄마 아들라 소리 하지마! 엄마는 선비로 이런 꼬라지 못 보겠다! 이래서 이래서 여름에는 여름에 옷 보거든! 어떻게 할 건데? 나가서 지우기 전에는 집이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. 돈 엄청 많이 주고 있는데 3,000,000원 주고 있다. 미친놔! 돈 많네! 아주! 뭐? 근데 내가 들어봐. 이게 지우려면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드는데. 아니 그걸 왜 했는데 그래! 그걸 왜 하는데! 엄마가 어차피 나들 금면 100만원 주면 내가 이걸 지우고 올게. 엄마가 왜 100만원 줘야 되는데! 나는 지우기가 싫은데 엄마가 지우라고 했으니까 돈을 주면 내가 이걸 지우고 올게.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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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앉아. 앉아. 나가서 지우고! 가! 침을 이렇게 하면 지워준다니까. 지워준다. 지워준다. 가! 지워준다. 지워준다. 진짜. 지워준다! 지워지지! KI 하문물마을시키! 한번만 더 하다고! 해봐라! 어이구 진짜 사람 이만 시끄만 어이구 그래도 이번 조례수 잘 나오면 우리 둠가 이겁니다 둠가 이겁잖아 어이구 엄마 이거 잘 안지워진다 어이구 꽃이다 재밌네 그래 계속 씻어라 하갈거야 어이구